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초강수를 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딴 게 아니고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에서 여러분들 대국민 담화문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국민에게 겸손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활칠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의 여러분들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의사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을 쿡 찌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나라가 10번 이상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100건 이상 정도의 4.15 총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해서 검찰의 고소고발이 답지를 했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문정권 하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나서 본인 선거를 포함해서 4번의 여러분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 다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저는 0.0000%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여러분들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참 좋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수없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부정 문제는 수사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할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 아니라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거를 대통령께서 다 깔아뭉개한 거지 않습니까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대패입니다 대패 제가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지는가에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선거판이 완전히 모두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여름 축구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을 누가 용인한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용인하신 겁니다 그분 말 입에서 의료계획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 하니까 언어를 모멸하고 여러분들 언어를 경멸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있는 제도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봐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도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사법정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조인들한테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제 이름들 돈 받아 이름들 제도 이름들 없애주고 제도 올리고 뭡니까 잡아 넣어야 되면 그냥 쳐넣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공선생이 왜 의사협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이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한 번이라도 이 사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지적으로 게으른 것이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인 겁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대체 의사들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병호가 의사들하고 관계가 있을 끈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은 다 의사 한 명도 없고 매들이 의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정도의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이 다행히 정말 무식하시네요라서 다행인 겁니다 의료 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거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의료 제도가 이름도 나서 가지고 망가뜨리겠다고 하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한 번 첫 번째는 의료 개혁 의과대학 정원을 67% 2000명을 올리는 것이 헌법적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보통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의 준수에 노력해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완전히 직무유기해온 사람이지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의료 개혁 한다고 여러분들 낯서가 여러분들 질주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내 눈에는 그냥 뭡니까 허당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줄 만큼 행동해왔습니까 여기는 공 박사님 행동해온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의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여러분들 수행하지 않는 직무상 유기를 범한 대통령인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을 쓰고 헌법적 책무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이 안 가겠습니까 두 번째 총선 이전에 왜 이 문제를 성급하게 꺼내들었는가 당신들 총선용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총선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을 가지고 한복서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여러분들 이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 이전에 왜 이 문제 들고 나왔냐 당신들 솔직하게 답해 봐라 당신들 4월 10일 총선에서 재미 좀 보려고 이 주제 갖고 나왔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비락이란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봐도 그 외에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의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적다 추구장창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스테레오 타입의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냥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이 뭡니까 oecd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제가 야 어떻게 진짜 공부를 안 하셨구나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분의 1 수준이고 이렇게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병원들이 경영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툭하면 여러분들 병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3.4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두 다 건강보험지출을 올리는 요인인 거죠 의사들은 의료 횟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의료수과가 낮으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균형 있게 봐야 의사수 의료수과 의사 1인당 진로 횟수 이거를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봐야 그래야 균형 잡히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oecd 평균 의료수과 언급 안 하고 의사 1인당 진로 여름수 언급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의사 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빼고 한 개만 뭡니까 외눈박이가 되겠어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대세를 추정해서 나도 입을 다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왜 저 양반들이 의사들이 왜 저렇게 반발하는가 왜 공박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심을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 tbsm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장하는 그런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 건데 그러면 의로 문제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야 되죠 대통령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홍준표 씨는 대통령을 두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관련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이 관련됐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은 행위를 지금까지 보여줬고 공병호라는 사람은 그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놨다나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의사협회 대변인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식들 데리고 고생할 수 있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낮은 의료수가에서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괜찮은 의료체제 붕괴를 낳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숙가는 낮고 병원은 여러분들 유지해야 되니까 진로의 수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의 의사수 가기를 늘리게 되면 바로 총 의료비 지출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고효율의 저비용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이 괜찮은 의료지름 체제를 어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선구당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날 갑자기 뭡니까 67%의 여러분들 정원을 내년 올려가지고 의사수를 올리게 되면 지방에도 사람이 여러분들 의사들과 넘쳐나고 필수 의료분야도 의사수가 넘쳐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까 그렇게 필수 의료분야 의사수 부족이 나은 숙가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분야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숙가가 낮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소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하니까 그 버릇을 어디 두겠습니까 사인들끼리 고소고발이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를 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이렇게 많이 연류가 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버릇 어디 안 갑니다 툭하면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의사들에게 이루지고 있고 그 의사들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렇게 필수 의료분야의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남발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지겠죠 전형적인 현상이 미국의 의사분들이 이런 의료비가 높은 것이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수 부족이 낮은 숙가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것이 핵심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풍성한 의사들이 그쪽으로 갈 것이고 필수 의료분야와 지방의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뭐죠 논리적으로 딱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핵심 문제가 의사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적고 지방의 의사가 적으니까 늘리자는 건데 숙가 문제하고 사법 리스크 해결하게 되면 소학 청소년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의료계 사람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란 단순한 논리로 몰아치는 것이 그게 능상인가 왜 그들이 제기하는 한국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냥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거친 일을 보면서 그냥 천상검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라보다도 윤검사인 겁니다 그냥 일처리한 걸 보게 되면 그냥 피의자를 저렇게 뭐 펭션 그렇게 30년 정도 해 왔을 테니까 일곱 번째 의료 분야에 관여되지 않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시착점들 가운데 솔직하게 이번 충격요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익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 진실된 이야기지 않는가 윤 대통령은 선거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선거전에 터뜨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의사 여러분들 친인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의료 수가 문제하고 진로 횟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이런 엉망진창 여러분들 충격요법을 사용 안 한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일곱 가지를 정리했는데 내가 봐도 여러분들 정리를 잘했네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2천 명을 고수해가 여러분들 선거 전에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인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선거칩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뭐죠 막판에 이렇게 악수를 두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겁니다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사전투표일 발표되고 나면 의석수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만드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윤 대통령께서 용기가 있으시다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선거 때마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관위에게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말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있죠 그냥 직무유기정도 아니고 도대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내 입에서 오만정이란 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남자가 남자답다는 건 책임감이 있을 때 남자다운 거지 않습니까 개론을 했으면 철을 챙기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잘 보필하는 그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국민이 아닙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은커녕 선관위 측에 당부의 말씀 한 번 안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인간성이나 정체성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본인이 당한 여러분 선거 네 번에 이번까지 네 번째입니다 한 번도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지하자 만세의 윤 대통령 지하자 만세의 윤 대통령 뭐 그거야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내 남자로서 한 편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피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헌법적 책무라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여기 7가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밑에 사람들 써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불리한 숫자 가장 중요한 의료 수가가 3분의 1이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3.4배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의사 수가 무슨 3배다 일본이 3배다 당연히 일본이 뭡니까 한국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으니까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숙한 국민들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면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잘 아는 것 같다 나는 매의 눈으로 보면 저분이 전혀 공부를 안 하셨구나 핵심을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을 못 할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